네.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시즌2.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 잘합니다. 아니 주말에 기자들이 전화가 많이 왔다고요? 주말이면 말이죠? 저도 쉬는데 sns 글을 안 올리면 검찰이 잡혀갔나 해서 자꾸 전화해요. 아주 귀찮아요. 아직 안 잡혀가셨어요? 혹시 이렇게 전화가 옵니까? 아직 안 부르네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이 됐어요. 22일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아니 사법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기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에 기자들하고 내가 저녁을 먹었는데 아마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진술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해가지고 발부가 되더라도 서욱 장관은 기각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발부가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주소 일정하고. 직접 출동했고. 장관들이 무슨 도망을 가겠어요? 증거인멸은 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사실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상상을 해보면 증거인멸 우려라는 게 도주의 우려는 직접 출동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증거인멸 우려라는 건 전직 국방부 장관이나 전 해경청장이니까 혹시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구속이 안 된 상태면 전화를 해서 뭔가 어떤 무원의 압박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지금 현직에 있는 국정무원 직원들이나 또 지금 퇴직한 정무직 차장들이나 일체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아침 경향신문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여러 부하 직원들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공직 20년 만에 이런 지시를 처음 받았다. 이런 진술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사법부에서 검찰에서 그것을 계속 강력히 주장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았지 않는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를 하라고 했다. 밈스의 감청정보를. 보도에 의거하면 서훈 안보실장과 서주석 nsc1차장이 이제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청와대나 안보실에서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는 국정원장이셨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장이었죠. 예를 들면 3급 비밀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보지만 그 비밀 분류가 2급으로 올라간다거나 1급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공개 범위가 제한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급기관에서는 삭제로 보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날 제가 국정원장 돼서 50여 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si가 뭔지 첩보가 뭔지 정보가 뭔지 그런 구분 자체도 안 됐었어요. 또 밈스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터져서 국방부 발표를 보고 처음 저는 그걸 알았는데 어떻게 됐든 그 비밀 분류에 따라서 열람 제한이 된다고요. 이러한 것을 삭제로 받아들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도 그거를 알지 않을까요? 삭제와 열람 제한이나 이거는 구분이 충분히 될 텐데. 밑에 여러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진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에도 얼마든지 앞으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검찰은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 보고서를 박재원 전 국정원장님이 삭제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나온 거에 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 보고서는 보셨었습니까? 혹시 있었었습니까? 이런 게. 첩보 보고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을.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고 또 월북 여부의 조사는 해경 국방부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본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만 보는 건가요? 국방부에서. 그렇죠. 받아서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디에서 제가 깍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빠져난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제가 말을 참 참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국정원장은 청와대나 안보실 어디로부터도 그러한 삭제를 지시받은 적도 없고 또 지시한 적도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새롭게 나온 것이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비서실장이 차장회의에서 원장은 청와대 회의가 없으니까 원장의 전원이다 하면서 그러한 삭제 지시를 했다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군요. 그때 당시에는 노용민 전 비서실장의 주재회의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그러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 사실은 없다. 귀속호무인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노용민 전 비서실장 조사했고 서희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서훈 전 국안보실장까지 간다고 하면 바로 그다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종북 이재명 비리 이렇게 결정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총체적으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고 총구는 문재인 이재명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투트랙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종북 이재명 비리. 비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았지 않았지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조사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을 용공으로 제1여당 대표를 비리로 이렇게 전방위적 핵박탄을 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찰 수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저희도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사실대로 조사를 해라. 그렇죠. 저는 그런 입장이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의혹에서는 지금 언론 검찰의 주장은 검찰의 주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개발대가이기 때문에 뇌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이런 것을 보면 정치자금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광주를 돌고 있는데 20억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때 경선 자금을 달라고 한 것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굉장히 형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찰이 회유하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내용은 모르죠. 저는 유동규 씨가 코가 앞에 붙어있는지 뒤에가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김용 씨도 그렇고. 진술을 유도하거나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경험으로 가서는 검찰은 그런 일을 잘해요. 잘합니까? 네. 잘하죠. 가령 이렇게 하면 당신한테도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대북손금특검을 받아봤는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구속된 장관급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자. 그래서 지시를 받았느냐 제가 물었어요. 안 받았다. 그렇다면 왜 그런 허위 답변을 하느냐. 우리는 내주고 꺼내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연로하시니까 구속 못 할 것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신체하고 승부를 걸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하고 승부를 거는데 우리의 신체의 편함을 위해서 그런 역사의 죄짓는 짓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자꾸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한테 했다기라. 그래서 제가 몽땅 뒤집어쓰고 20년 구형받고 12년 실형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괴 환송에서 살아나왔죠. 이 사건도 진짜 오래가 됐습니다. 이 사건도 딱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라 하는 걸로 귀결되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 아니 그거는 뭐 서해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도 이재명 당대표가 무기 냈거나 방조했거나 또는 지시했거나 정치자금을 활용했거나 알았거나 이쪽으로 이제. 그렇죠. 결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유동규 시간이에요. 유동규 타임. 유동규 타임입니다. 그 사람이 기자회들한테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탑뉴스가 되고 그냥 새카맣게. tv도 그냥 와구락을. 다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규 세상이 된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김용 이런 분들이 반박을 하느냐. 구체적 사신부. 인정을 하느냐. 또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아니다. 나한테 공산당 xx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돈 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는 못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죠.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있죠. 있는데 나는 지금 민주당이 물론 그러한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김혜웅 전 의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싸울 때이지 적전 분열로 그런 개인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것을 알아요? 보았어요? 사실이에요?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황제로 등극에서 지금 어떻게 완전 측근으로 하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강경한 세력들로 모두 구성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김정은은 오늘 또 쏴댔잖아요. 김정은은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덤비고 광화문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낼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풀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은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기 때문에 구속이 됐고 그랬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하고 일단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이 어떠한 진술을 하고 어떤 사실을 밝혀낼지는 모르죠. 저도. 그것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도 대북선검특검 때 모든 언론과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뒤로 숨지 말고 떳떳이 밝혀라. 저희들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촛불집회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나오더라고요 주로. 아니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이재명 특검. 그리고 저도 쌍특검을 바랬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이 싸움이 진전된다 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냐. 경제가 어떻게 외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들이 신뢰하고 중립적인 쌍특검으로 가서 보내자. 공군 이중사 성폐 성폭력 사건도 특검으로 가니까 그 떠들던 게 다 조용해져 버리잖아요.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 쌍특검으로 가는 게 좋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분업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거둬들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만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만 하자. 했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록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정을 지금 경제를 외교를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지 않고 대장동 특검만 요구한 게 어떻게 보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특검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방호막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충분히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국민 그렇게 보지 말고 쌍특검에서 이재명 내 특검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진전되게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다치를 하지 않고 더 심플하게 풀어가잖아요. 풀어가는 게 정치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 국정이 사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모든 것을 풀어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요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를 해서 민주당이 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고 정부 여당은 신리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계속 문제를 만들고 민주당은 이거 하지 말자 하는 식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고 이재명 특검만 하자 하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좋은 안이다 그렇게 봐요. 오히려 온건하게 제시한 것이다. 그렇죠. 그 촛불집회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랄지 의원들 일부가 참석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 kbs 심야 토론에 이상돈 교수하고 둘이 나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헌정 중단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시민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 또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상돈 교수는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래요. 헌법의 절차다. 그건 또 미국 정치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헌법의 절차다라고 했지만 그게 그거고 저게 저게 아닙니까 하고 내가 우선 옮겼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치열하게 싸웠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태도고 국민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때로는 많은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광장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책임 있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오면 오히려 역풍 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실 300명 국회의원 터진 입을 누가 막아요. 김용민 의원이나 몇 사람들이 개인 의견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풀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이대로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은 너 죽고 나도 죽자고 덤비고 보수와 진보는 너는 죽고 나는 살자고 광화문에서 매냥 싸우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요. 이 경제가 어디로 가요. 여기까지. 이런 대통령이 잘 풀어내야 됩니다. 품격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정치 원론은 다르시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한 정치의 품격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